가방은 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돼 손 손옥 때 옆에 있지?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아니 거기 말고 저기 정수기 옆에 있는 여기요? 아무도 안 훔쳐가요 그리고 좀 더 여기요? 아 여기다 이렇게 두셔야지 아까 슬레드 방금 찾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이름부터 불러주세요 S L E D 모여서 내는 소리는? 슬레드 슬레드 하나씩 를 을 L은 을 그럼 S D D가 D 그럼 여기까지 소리 뭐야?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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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치면 슬레드 슬레드 S는 어... 첫 번째 소리가 두 번째 한 개는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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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진동 왔다 슬레드 핸드폰 진동 그런 소리 아닌데요 저는 어떤 소린데 그러면 몰라요 그거보는 벤치네 띠리링이래 진동인데 띠리링이래 네 진동인데 진동은 아예 한정이 없는데 어... 진정해봐 슬렉 슬렉 이런 소리 나니까 S는 그래서 뭐? 슬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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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슬렉 슬렉 L은 항상 어 어 어 이는 어 이 에 어 이 에 어 어 중에서 어 에 에 D는 항상 두 두 그래서 다 합쳐서 슬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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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슬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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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S L E D OK 합쳐서 슬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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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근데 알파벳 쓰기 숙제는 왜 안 내? 네? 알파벳 쓰기 숙제 알파벳 이름? 알파벳 이름? B B A D 아 이게 또 갑자기 또 A야? 아니요 E요 알파벳 이름 다시? B A A E 어 D B E D 뭐여서? 어 두 명이 눈에 날까요? 네 잠시만요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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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E E E D D 합쳐서 B E는 E는 E E E E E A E A O E P P E P P E E E E E E E 그래서 다 합쳐서 베드 베드 오케이 소리 베드 베드 쓰기 베드 베드 그래서 소리 베드 베드 오케이 계속 알파벳 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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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안녕하세요 그렇지 뭐라고 VAT 따라하세요 VAT VAT 다 됐지 그러면? VAT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? V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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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? VAT 윈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V 소리 내야 돼 VAT 오케이 쓰기 V V V E T 소리? VAT VAT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쓰기 시험 가지 시간 그리고 공부 안 해오면 응 빨리 선생님이 끝내줄 수가 없어 공부해가지고 와 응 응 응 응 응 응 응